수련하곤 해... 으으으... 으으으으... 망했다. 나 귀가 먹었나... 새가 지저귀는 소리... 아... 에잇... 내가... 선율이란 건 무슨 의미지? 내가 애냐? 흥! 내가 동요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시킨다고 다 해줄 순 없거든? 아니 그러니까 넌 왜 안 부르냐고! 그때 신학이 들었던 그거 부르면 되잖아! 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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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전에 웅근이 불렀던 희곡이잖아 으어? 응? 내가 말해, 왜 너는 자신이 노래를 부를까? 그는 그가 듣던가 듣던가? 더 잘 알아봤던가?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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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. 이젠 윙킹이 노래를 들으신다.